안녕하세요. 청문다역 농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충북 옥천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여기 다육이 세상이라고 써있는 곳이죠. 연락처 여기 있는데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인데 이쁜 거 많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이쁜 이런 국민이들도 많아요. 이렇게 노지에 아주 짜글짜글 이렇게 와송. 황금와송이라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네요. 그러나 금도 이렇게 노지에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잘 나와있고요. 국민이들 청원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쁜 게 많이 있네요. 음흥 요게 먼저 아시죠? 아유 닭이 울고 아주 난리네요. 꽃기오라 했었고. 네 이쁜 게 이렇게 많아요. 네 요거는 진주 목걸이. 요것도 이렇게 콩란처럼 이렇게 아주 주렁주렁 내려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드베리. 노지에 있어서 굉장히 짱짱하네요. 이렇게 국민이도 조금 다양한 국민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흰 토이. 옛날에 이제 토이 종류들. 흑토이 뭐 흰토이. 아주 금토이. 아주 토이 종류 많았어요. 저는 뭐 닭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잠시만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요렇게 사랑무도. 오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네 사랑무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악무도 있고. 네 요렇게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음 이건 뭐지? 음 저놈 닭. 시끄럽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관엽 종류 같은데요. 아 천국의 계단 같아. 이게 여기 있네요. 우와 이거 정말 이쁜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 오 이게 잘 없는데. 이게 어 제가 예전에 굉장히 큰 아이를 키웠었는데. 자 너무 쉽게 지금. 자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계단계단계단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살짝 웃자란 느낌이 있어서 아직 키우는 애들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크고. 이 천국의 계단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하아 저도 좀 사가야겠네요. 오 이게 택배도 가능하다고 해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연락처를 간판. 다육이 세상에서. 010-9989-8928 해서 문자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천국의 계단은. 오 이게 한 박스밖에 없네. 더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햇빛을 보면 볼수록. 이것도 다육이 키우는 하우스에서 같이 키워도 돼요. 굉장히 색깔이 핑크색으로 이뻐집니다. 근데 이거는. 택배 가능할 때 이렇게 합식인가봐요. 이렇게 합식이라. 흙을. 흙이 되게 무거워서. 털어서. 이렇게 신문에 잘 싸서 보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난 택배 안 해줄 줄 알았더니 해준다네요. 이런 거는 문자로 주문하세요. 이건 정말 강추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네 여기는 부여분. 굉장히 좀 좋은 분들. 이런 거 언니들이 되게 좋아해서. 여기 사장님이 좋아해서. 부여분도 아주 멋스러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고가인 화분도 있고요. 저렴한 화분도 있고. 굉장히 매장에서 잘 보지 못한 이런 멋스러운 화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하우스 시설이 시원하니 좋아요. 이렇게 방문하셔서 구경하시면. 지금 국민이들 종류. 이런 것도 예쁘네요. 많이 저렴하게 파신다고 하시니까요. 방문해 주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 되기 전에. 이럴 때 방문해 주시면.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다육이 구매 꿀팁입니다. 예쁜 거 많죠? 되게 많아요. 네. 네 여기 사장님이. 이제 앞으로 금농사.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지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나 봐요. 금정류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하시려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이 아주 싸게 팔 것 같아요. 언니들이. 우리 초보분들은. 이런 거 뭐하게 사요. 국민이 예쁜 거. 예쁜 거 키우시고. 우리 고수님들은. 이런 거 비싼 거. 아주 이런 것들. 사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 자리 공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만 신경 쓰라고. 우리 유튜브 고객님들한테 조금 싸게. 아주 이쁜 아이들. 싸게 팔으라고. 제가 한번 요청 드려보겠습니다. 이쁜 거 많아요. 군도. 네. 이런 국민이들. 멋진 아이들 많은데. 요거는 오시면 저렴하게 구입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가을 되면 이뻐졌을 때. 이렇게 판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사가는 게 훨씬 싸게 사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국민이들 이쁘게 애지중지 하던 거. 요런 거. 되게 싸게 파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는 오늘은 이렇게 소개 방송을 해드리고요. 지금 볼일차 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주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물건이 있어요. 하고 언니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문자 하셔서 주소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복숭아 올려드렸죠. 정말 맛있는 복숭아 때문에 제가 여기를 해마다 요렇게 몇 번씩 와요. 복숭아 요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하셔도 돼요. 제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 나와도. 요 복숭아 한번 먹어보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자 요렇게 이쁜 아이들이 많고요. 언니는 또 여기 사장님은 두들레아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두들레아 종류는 아주. 오 이쁜 거 많이 이렇게 모아놨어요. 요런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원하시는 거 이렇게 있으면. 택배가 해준다고는 하지만. 제가 요렇게 지금 상세 사진을 못 찍어드려서. 요런 것들은 캡처하셔서. 언니들이 요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가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요기에. 요렇게. 지금 여기 두들레아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얀만 뛰면 멀쩡해집니다. 요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양한 두들레아가 많은 집이에요. 아주. 너무 좋아해서. 두들레아 있다고 하면 막 날라와서. 사셨던 분들이라 두들레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요렇게 많은 거 못 보셨죠? 자 요런 것들. 이제 찬바람나기 시작하면 제일 많이 찾는 것들이 요런 종류예요. 많이 있죠? 네. 한번 요거는 직접 보시고 방문을 해주셔야. 정말 좋은 거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이도 아주 다양하게 정갈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오. 못 보던 거 많죠? 요런 아이 하나하나 정성껏 잘 관리가 돼 있어요. 요런 것들 언니들이 보시고 문자로 우리 사장님한테. 요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문자로 답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입니다. 네. 이쁜 거 많아요. 국민이들이 지금 뭐 요즘 시기에 뭐 안 이쁘다 안 이쁘다 해도. 요런 것들은 이제 너무 햇빛이 강해서 이쁘게 만든다고. 햇빛이 강해서 탄 것들인데. 요 정도는 이제 하엽을 지니까. 요런 것들은 다 괜찮으실 거예요. 이쁜 거. 볼 줄. 다육이를 좀 볼 줄 아시는 사장님이라. 다 아주 야무지게 잘 골라서 갖다 놨네요. 자 이쁜 것도 많고. 요런 것들은 천천히 요렇게 보여드리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꼭 문자 주세요. 네. 요렇게 한 코너에는 또 이렇게 선인장을 몽땅 갖다 놨네요. 네. 이렇게 금호 큰 거는 매장에서는 제가 처음 봐요. 저는 이렇게 가시가 날카로운 애들 정말 무서워해요. 몇 번 찔리고 난 뒤로는. 왜냐면 가시 진짜 크죠. 굉장히 큰 것도 이렇게 이쁘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선인장이면 선인장. 뭐 리톱스면 리톱스. 아주 종류별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 번 가까운 데 계시면 여기서 대전. 여기가 지금 충북 옥천이라 대전이나 논산. 뭐 요쪽. 가운데 있어서 위쪽에서 오시기도 입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쁜 거 많죠. 특이한 것도 많고. 5에서 다 샀대. 이쁜 거 많네요. 요런 거 보시고 언니한테 캡처하셔서 얼마냐고 물어보시고. 올해 비싸게 샀던 것들은 비싸겠지만 좀 언니가 저렴하게. 사장님이 좀 저렴하게 빼실 것들은 이번 기회에 아주 저렴하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기회가 아주 좋아요. 네. 이쁜 아이들 많이 아주 가지런하게 정리 잘 되어 있죠. 꼭 한 번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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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메 저런 것도 에오니엄 종류도 진짜 몸 하나짜리로 진짜 이쁜 게 많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한번 보여드리니까요. 기회가 되면 한번 와서 이렇게 구경하시라고 상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잘 해 주실 거예요. 저기 저쪽에도 지금 두둘레야 이쁜 게 너무 많네요.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에 놀러 오시면 좋은 거 많이 많이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광공사도 아니고.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다육이 세상 다육이 세상에서 영상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